전화해 본회의 우리한테는 전화해 본회의? 전 지겹다 세진 씨! 저를 사랑하게 했어요 너 그 사랑 타면 그만해 아니, 솔직히 말해줘 지금 쟤예요? 나예요? 악마래요. 진짜 지겹다. 너네 둘 다 똑같아. 넌 뛰쳐나가 참은해 부슬듯이 닿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. 하늘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. 만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제. 명포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. 한 번 화내면 네 끝 장난 아니야 적어도 위주는. 가니까 난 성격이 너무 물러서 넌 항상 말이 남자니까 뒤로 조물러서. 부담돼 네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. 난 달인처럼 대화 화제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. 넌 항상 출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. 지쳤어 조금 널 향한 사랑은 조금이 벗겨진 반지처럼 빛이 발했어. 오늘은 난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. 지겹거든 넌. 내가 죽일 놈이지 뭐. 우리가 어긋날 때면. 전부 내 탓이지 뭐. 마치 죄인인 것처럼.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. 완벽한 너한테 난. 항상 꿈쩍한 사람인걸. 처음에 쉬웠어. 너와 함께라는 게 난 너를 위해.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지웠어. 사랑이 치게 내게 기타고. 널 한 포즐에 날 억지로 맞춰 기웠어. 네 잔소리. 이제 난 지쳤어. 네게 만든 내게. 난 숨이 막혀 보는데 넌 안정다 내게. 바라는 게 많아졌어. 마찰이 찾아졌어. 네가 사진 구두국처럼 사랑이 달아졌어. 네 잔소리나. 네 자이처럼 내 목을 조여서 날 얌전하게 만들었지.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어. 그때 내 속은 한참 깨털리고 꼬겼어. 나 지난 반의 전에. 내가 너무 고파. 이 사이 현대라는 너무 높아. 아. 내가 더 잘할게 잘할게 하며 바라게 떠나지만. 오늘은 말할래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. 내가 죽일 놈이지 뭐. 우리가 어긋날 때면. 전부 내 탓이지 뭐. 미치죄인인 것처럼. 난 한 걸음 불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. 완벽한 너한테 난. 항상 부족한 사랑인걸. 내가 잘하게란 말 이제 두 번 다시 난 할게. 이 말 안 할래. 너를 사랑해란 말 이제 두 번 다시 난 할게. 내가 잘할게. 내게 잘해달란 말 이제 두 번 다시 난 할게. 이 말 안 할래. 그동안 참아왔던 이별을 오늘은 네게 말할래. 내가 죽일 놈이지 뭐. 우리가 어긋날 때면. 전부 내 탓이지 뭐. 마치 죄인인 것처럼. 난 한 걸음 불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. 완벽한 너한테 난. 항상 부족한 사랑인걸. 내게 잘해달라는 말. 내게 잘해달라는 말. 내게 잘해달라는 말. 내게 잘해달라는 말. 하.. 근데 좀 말해주시죠. 쟤에요 나에요. 누구에요 도대체. 나? 나는. 아이돌라디오. 네. 아이돌라디오. 우아야야야야. 삼성 decid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